Car accident, 교통사고, 교통사고, car accident, car accident, car accident, car accident and medical malpractice. 이북 오도미네는 13일 저녁 7시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통일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미주자유북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철강사는 북한은 핵무기 또는 생화학 전쟁보다 남한의 여론을 조작해 분쟁을 일으키는 4세대 전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한 홍인선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북 오도미네 행사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